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오늘 그라비티에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과거 라그나노크의 과거를 추억하는 유저분들을 위해서 개선된 편의성과 진화된 게임성을 가지고 새롭게 개발한 라그나노크 온라인의 새로운 버전인 라그나노크 제로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라그나노크 제로 게임 개발자를 모시고 좀 더 자세하게 게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그나노크 제로 개발 총괄 성기철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쪽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스타에서 네 지스타에서 많은 유저분들을 만나시게 돼서 조금은 좀 떨리시지 않으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런 또 큰 무대에서 라그나노크 유저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떨리게 떨리고 있습니다 네 라그나노크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성기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기다려주신 유저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라그나노크에 30% 경험치 버프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순서로 라그나노크 제로 개발 총괄 성기철님의 발표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라그나노크 온라인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성기철입니다 오늘 드라이비티에서 개발 중인 라그나노크 제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그나노크 제로는 라그나노크의 과거를 추억하시는 유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라그나노크 온라인의 새로운 버전입니다 네 라그나노크 제로를 준비한 이유는 무엇보다 많은 유저 여러분들이 라그나노크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는 라그나노크가 10년, 100년 더 오랫동안 서비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유저 여러분들이 라그나노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저 여러분들이 OBT 시절을 그리워하고 계셔서 그 시절을 즐길 수 있고 또 현재 라그나노크의 장점과 또 새로운 면을 즐길 수 있는 버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라그나노크의 새로운 버전을 준비하면서 많은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버전을 런칭하게 되면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버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네 거듭한 회의와 고민을 통해 저희가 내린 해결은 라그나노크 온라인과 라그나노크 제로가 서로 차별화된 플레이를 제공을 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네 라그나노크 제로는 과거 즐기셨던 것처럼 다양한 사냥터에서 많은 유저들과 함께 플레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라그나노크 온라인은 빠른 레벨업과 다양한 직업 메모리얼 던전, 다양한 콘텐츠를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해외에서도 리스타트라는 라그나노크의 과거를 즐길 수 있는 버전을 런칭했습니다 해당 런칭 결과 라그나노크 온라인과 리스타트 모두 유저 여러분들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라그나노크 제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라그나노크를 추억을 즐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라그나노크 제로는 런칭을 하면 다음 업데이트 때까지는 최대 레벨이 60레벨이고 1차 전직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성전은 초기 공성전이 지역은 룸미드같이 왕국까지 열리게 됩니다 라그나노크 온라인의 초기 런칭 분위기를 다시 즐기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그나노크의 개선은 라그나노크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된 내용들입니다 현재 라그나노크 온라인을 즐기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저희가 소개를 하는 이유는 라그나노크 유저분들이 복귀를 하실 때 기존에 알고 있던 문제점들이 해결되기를 기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리기 위해서 그동안 개선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홈페이지에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과거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라그나노크의 새로운 모습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모든 장비의 랜덤 옵션화입니다 라그나노크 제로에서는 장비의 옵션이 다양하게 부여가 됩니다 사냥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장비를 획득할 수 있고 사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사냥터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랜덤 장비가 생성될 때 부여되는 옵션의 개수에 따라서 이펙트가 다양하게 표시가 됩니다 사냥을 통해서 아이템을 수집하는 재미를 더욱 느끼실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필드입니다 다이나믹 필드는 유저가 필드에서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다시 유저에게 반응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특정 몬스터를 죽였다거나 필드 곳곳에 숨겨진 장치들을 발견을 하면 반응을 하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룸미드 같은 대륙 곳곳에 숨겨진 다양한 비밀을 발견하는 재미를 느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나믹 필드를 통해서 특정 조건에 따라 보스 몬스터가 소환이 되고 보스 몬스터를 사냥을 하면 다양한 옵션이 부여된 특별한 장비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 여러분들이 보다 락락 로크에 적응하기 쉽도록 캐릭터 생성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테스트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지문에서 목적지를 클릭을 하면 길 안내가 시작이 됩니다 네,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보다 리뉴얼을 개편을 해서 직관적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미 라그너로크 온라인에 준비된 내용들인데요 이런 다양한 개선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안내가 됩니다 새롭게 준비한 캐릭터 생성 선택 UI입니다 캐릭터를 생성할 때 보다 직관적으로 캐릭터의 외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시 캐릭터 목록을 한눈에 보실 수 있게 개선됩니다 차후 라그너로크 온라인에도 개선된 UI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퀘스트 UI가 보다 편리하게 개편됩니다 기존에 너무 큰 사이즈로 화면을 가리는 현상을 개선하고요 퀘스트의 종류와 내용을 보다 알기 쉽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퀘스트를 보다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샵을 보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편이 되었습니다 라그너로크 제로의 업데이트 계획입니다 라그너로크 제로는 1년 동안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현재 라그너로크 온라인의 컨텐츠까지 업데이트할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무엇보다 유저 여러분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업데이트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내용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업데이트 속도와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저 여러분들과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런칭 한 달 후 다음 업데이트가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업데이트 시에는 99레벨 2-1차 2-2차 직업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아루나 펠츠와 슈발트 발드 지역이 공개가 되어 보다 많은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될 예정에 있습니다 라그너로크 온라인은 에피소드 17.1과 태권 상위 직업 성재가 2018년도 상반기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다음 유저 행사에서는 보다 자세한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게임 개발자로서 어떻게 게임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또 많은 라그너로크 유저 여러분들께서 제로의 과금이 어떻게 될지 많이 궁금하신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과금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그너로크 제로의 과금은 기본적으로 부분유료화입니다 패시샵에서 젤스타라는 보석을 구매하시면 다양한 편의성과 컨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제로에서는 젤스타를 사용하지 않아도 컨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젤스타를 보다 시간을 단축시키는 용도로 사용될 것입니다 라그너로크 제로에서는 고농축 재료원 재료를 직접 판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냥을 통해 얻은 에루늄을 젠이나 젤스타와 함께 소모를 해서 농축 에루늄으로 100%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못생긴 얼굴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네 네 그리고 보다 편리하게 월드를 이동할 수 있는 월드 이동 시스템입니다 젤스타를 사용하거나 월정액 상품을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유상 장비를 최상위 보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내의 조합을 통해서 유상 아이템을 제작을 할 수 있고요 조합에 필요한 아이템은 보스 몬스터 퀘스트 혹은 젤스타를 통해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을 할 수 있는 의상은 일정 기간마다 계속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의상 장비만 얻을 수 있는 의상 장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많은 유저 여러분들께서 라그너크의 운영을 걱정하고 우려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라그너크 유저 여러분들을 위한 운영과 개발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2016년 이후 저희는 개발을 하기 전에 개발자 노트를 통해서 유저 여러분들에게 개발 내용에 대한 사전 공지를 하고 유저 여러분들의 반응에 따라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유저 여러분들을 만나 의견을 만나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저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을 하고 제니 인플레이션 해결 이그드라실 서버 통합과 같은 서버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저희는 유저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성과를 이루었다는 점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저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유저 여러분이 원하는 라그너로크를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라그너로크 제로는 다음 주부터 공개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재 라그너로크 유저 분들께서 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서 어 보다 빠르게 런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라그너로크 제로의 런칭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명진 작가님이 특별히 그려주신 축전입니다 현재 진행하시는 프로젝트로 매우 바쁘신 와중에도 라그너로크 유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버전을 준비하면서 과거와 함께 작업을 했던 분들과 다시 작업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많은 라그너로크 일러스트를 그려주셨던 SR님과 이번에 다시 한번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앞으로도 많은 작업을 함께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라그너로크가 10년 100년 그 이상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라그너로크가 지속적으로 유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그너로크 제로는 그런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 도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저 여러분들의 기대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라그너로크 제로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목표는 라그너로크가 온라인 게임 1위가 되는 것입니다 인기 게임 1위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경험지 워프 30%를 더 추가를 해서 60%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G스타 2017 라그너로크 제로 공식 발표 이후에 11월 20일 유저 테스트를 시작으로 런칭된다고 하니까요 저도 빨리 게임이 공개돼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은 두 번째 시간으로 새롭게 런칭하는 라그너로크 제로에 많은 관심과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질문을 조금 준비하는 동안 유저 여러분들이 지스타 2017에서 가장 많이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는 라그너로크 3차 직업 테릭터 하이프리스트 아크비숍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이프리스트와 아크비숍을 소개합니다 그라비티 그라비티 2017 G-STAR 그라비티관에서 하이프리스트 캐릭터를 맡게 된 김하유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